재롱아, 그거 당근 해야 되는데. 야, 재롱이 들어갔다 와도 당근 할 수 있겠지? 새 건데? 맞아, 재롱이 발 안 달아와 지금. 아니, 자연스럽게 들어가. 일단 이 사이즈를 좋아해. 어,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 작은 것도 잘 들어가. 안정적이, 이거 들어가려나? 제가 여긴 들어가볼래? 여기는 너무 낮지 않을까? 흥미를 봐준다. 과연 어느 박스에 들어갈 것인지. 두둥. 두둥. 저거는 박스 축에도 안 깨서 주는 거 아니야? 응, 두둥. 두둥. 이거 박스다? 오오, 오. 오, 오. 어, 이것도 안 된대? 대단한데? 귀여운데? 재롱스, 그러면 이거네? 두둥. 재롱스. 우와, 여기 새로운 박스가 있네? 두둥. 이거 닫았다, 열어봐. 어, 와, 이거 봐. 야, 어? 이거, 이거 닫았다? 연다? 우와. 우와. 고양이야. 진짜 고양인데? 재롱아, 이거 당근에 못 내놓겠는데? 그러게, 재롱이한테 딱이네. 재롱이가 이 박스를 너무 좋아해서 당근에 못 내놓겠다. 박스도 예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요만한 집을 한번 개발해볼까? 요만한 집? 어. 이제 오히려 강아지들이 이만한 사이즈를 더 좋아하는 거야. 이 안정과 몸에 착 끼이는. 그냥 한번 해봐. 집 한번 개발해봐. 저희 어디 목공 해가지고 응. 그래서 재롱이가 막, 재롱이가 막 갑자기 막 거기, 막 24시간 거기 있어. 좋네, 편안한 곳이니까. 내가 한번 요 규격을 따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갑자기 또 의욕이 생기네? 줄 자리 갔어. 잠깐만, 잠깐만. 이게 지금, 큰일 나. 지금 줄 자리 이거밖에 없거든? 지금 27일. 17.5? 웃기다, 그치? 9.5. 잠깐만, 9.5야? 뭐야 이게. 약간 이거보다 커도 될 것 같아. 9, 9.5. 그 어느 날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찍어봐. 어디 가가지고. 내가 뭐라 했지? 몰라. 27! 하나 다 써야되네? 응. 아, 27! 18! 18! 9.5! 9.5로 내가 한번 박스를 한번 만들어보겠어. 그리고 이거는 당근에 팔아야돼.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10km. 10.5 ith. 감사합니다.